4장 5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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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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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6장 7장 8장 6장 8장 9장 8장 9장 6.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7.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9.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0.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11.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미라. 11. 그런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2.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2.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3.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14.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15.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15.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16.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